에드월드? 에드월드? 여보 좀 보내봐 여보 좀 보내봐 강아지한테 보내려가 보다 마루까지 나가기 귀찮아서 수영이 형 알지? 수영이 형한테 좀 가서 전해줘 가자 진짜? 나 알아듣어야 돼 그러면 제가 뭐 구울 농장에 나올게 에드월드? 월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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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있네 저런 방법이 있네요 아 부름농 다닐다 그래 있네 저런 방법이 있네 그래 알았죠 야 그거 그냥 저기 가서 형 충전기 없어요 물어보면 될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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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지도 아니고 너 이렇게 힘들겠다 저렇게 노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게 저 그냥 갖다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죠 그냥 저렇게 노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귀찮으니까